현지야, 오늘은 우리 몸에 몸땡이 제주어로 일룸 배아 보장하는데 현지야, 우리 몸땡이 일룸 많은 거 있어? 과라보라. 머리. 머리. 어깨. 어깨. 배. 배. 등. 등. 무릎. 무릎. 아이고, 잘 들어가람쩌이. 경험엔 하루밤이 제주어로 한번 과라보켜. 예. 대맹이. 대맹이. 임댕이. 임댕이. 도가리. 도가리. 모개기. 모개기. 둑지. 둑지. 가심. 가심. 배똥. 배똥. 다리. 다리. 이걸 가다량도 한다. 네. 무릎. 무릎. 귀말입관. 이거 알아지 크다. 복숭아 뼈. 아이고, 잠깐만. 경헌디. 요디 요거 무신거에 걸어서 할까? 배똥. 아이고, 잘라. 이 배똥은이 조짝하게 나온걸리 주레배똥이 허고. 주레배똥. 꼬말락 크게 들어간건 오물배똥이 허는디. 오물배똥. 그거 물바지 배똥이도 한다. 네. 완전 재미있는 일이 엄청 많아요. 아, 경헌고 말고. 네. 배똥이. 임댕이. 허가리. 양지. 모개기. 둑지. 가심. 배똥. 가달. 동모로. 오늘 제주어 배워보는 점이지나? 네. 할아버지, 오늘 배운 제주어로 율동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착합니다. 한번 해보라. 네.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자, 태밍이. 둑지. 동모로 팔. 동모로 팔. 태밍이. 죽지. 동모로 팔. 동모로 팔. 태밍이. 죽지. 동모로 팔. 동모로 팔. 태밍이. 이젠 손가락이, 이 손이 유벨난 헐이리 하나해누나. 이 손가락을 제주어로 베아서 허키요. 베어볼게. 네. 손 쫙 베어보라. 이거 무슨 거 걸어보라. 엄지 검지 중지 약지 게지 아이고 잘 도와드로 이거를 우리말로 엄지 손가락 집게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약 손가락 새끼 손가락 아이고 잘해줘. 이 손가락을 이제 제주로 하루배미 갈아줄게. 네. 자 이거는 질룽이 질룽이 이거는 소두리쟁이 소두리쟁이 이거는 걸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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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논의회기 논의회기 이거는 귀오개기 귀오개기 이 손가락은 안주회기 행동한다. 안주회기 안주회기 걸작시 이건 걸작시 이건 걸작시 이건 논의회기 이건 귀오개기 이거 별량은 소두리쟁이 행동한다. 이제는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엄지 질룽이 질룽이 검지 안주회기 안주회기 중지 걸작시 걸작시 약지 논의회기 논의회기 개지 귀오개기 귀오개기 배울 속담은 아우아피선 입도 촉하지 말래 하는 말이시죠. 이날에 식객집 식객 허연한 다음엔 그 할머니가 이제 어멍신데 요 반들 식객반 태우라 허연해 말을 건너 식객이 뭐예요? 식객은 한 거는 제사랑 한다. 아 제사 아 제사는 알죠. 네 그 조상님들 이제 이렇게 1년에 환번석 절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음식 이제 올리고 과어용 그거 다 식객 끝나면 이제는 식객반응을 요만한 차롱에 차롱? 요만한 차롱에 이제 요직은 말로면은 차롱은 이렇게 식판같은 응 그렇지 아아 그거 옛날에는 대낭으로 짠 이제 그걸 차롱에 하는데 그런 차롱에 네 이제 떡도 넣고 그 다음은 괴기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덕세기전도 넣고 덕세기전이요? 덕세기전에는 한 거는 요새 말로 계란 계란? 계란형 지진거 아 계란? 계란후라이? 그렇지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뭐 하여간 그 전을 영 덕세기전 지진거 하면은 그것도 이제 그 덕세기전은 할망하루반돌 웃떠른돌 신디베끼는 그거는 아내줄 아니죠 무상원한 막 귀어여분하네 아 옛날에는 달걀이 귀했어요? 그럼 경우에 이제는 그런 식계바늘 차롱에 놓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역집 알력집 동착집 이젠 또 진올레 헌 그 울레 집이 곰롱 이렇게 이제 너누랭 헌다 경험에는 이제는 우리 현재어멍신데 그거를 너누랭 영영 이제 너누누디 하도 그 허설 좀 부해난 그 집 환집이 이신하네 그 집은 영걸러동 그 집은 빠동 이제는 너누렌 허여부니가 네 이제는 진영 날은 그 아이가 식계떡 들르고 식계 그 떡 허인한 거 들러가지고 이제 놀이터에 나오는 거야 네 옛날 놀이터는 멀방에 행하여 그네 이제 또로 놀이터가 있어 아 그 놀이터에 나오면은 이제는 우리 현지 뭐 개똥이 멀똥이 막들 이제는 하영들 모다치면은 그러면은 어 너 왔으면은 이제는 야 너네 쉽게 반단 태화신하네 너네 쉽게 이제 그 또 먹은 데야 영영은 이제는 갔는데 헌 아이만 안 먹은 거야 안 먹었어요? 응 그거는 어제 그 집인은 식계반을 이제는 빼본 거야 이제 그 뒤만 똘라불어서 빼버렸어요? 그렇지 야 이 똘라보니까 그 말을 이제는 들은 그 이 아이가 어몽신디간 과라본 거야 응? 우리 집만 똘라불었다고 큰일 났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몽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 화났어요 그렇지 화나가지고 이젠 그냥 돌려가가지고 응? 왜 우리 이제 응? 그렇지 응? 그처럼 우리를 내밀 수 있을까 맞아 경험은 그냥 문 발로 팡 차더네 그냥 응? 용심나네 이제는 가버렸거든 경험이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 앞에서는 함부로 함부로 말을 허용은 말을 하면 어떤 돼요? 안 돼요 막 싸우게 돼요 그렇지 그거를 제주도말로 소돌이 난다 하는 말이 있어 소돌이 난다가 싸움이 난다 경험해가지고 이제는 좋은 일을 허용도 굳어지게 되는 그러한 속담에서 아우앞에선 입도 촉말라 하는 말이 선하쩌 하는 거예요 알아줄 거냐 네 현지야 네 까냐기엔 한 말 알아지 주이 네 무슨 거라 까마귀 그렇지 그 다음은 참새에 난 거 알아지 참새 아이고 착함도 잘도 안도 버금은 버금에 난 거는 이번은 이번은 까냐귀 까옥 하면 참새도 조조조 한다 하는 말이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까냐귀가 어디에 어디에 앉아 나무 그렇지 이제 이 날에는 마당에 이렇게 집마당 있으면 그 옆에는 들어오는 울래에 딱 낭을 어떤 낭 심거냐 하면 낭이 나무예요 응 아이고 원 우리 현지 참 원 똑똑하기가 그 울래에는 머쿠신랑 머쿠신랑이 뭐예요 머쿠신랑은 나중에 거라죽혀 알겠습니다 그 머쿠신랑에 까냐귀가 날라와그네 앉은다 앉아요 응 그 낭에 그러면은 낭에 앉아그네 이젠 까냐귀가 까오 까오 우는 거예요 어 까아 까아 아이고 너 소리 잘냄죠 다시 한번만 해보라 까아 까아 그치로 그러면은 첨생이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마당에서 그 무신거 요만이 쫌파르네 누나네 그것들 막 이제 쪼어먹어요 응 뭐 좁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영영 쪼어먹나 그 첨생이들은 첨생이 어 경외가면은 이제 까냐귀 까오 까옥 거라 Antar 내가 이제 무슨 말 거라 가면 너네 하시가 요 허클라 큰 허클라 큰 하시가 네 그 동생이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도 막 그냥 아는 척 말 걷는 아는 척 경헌단은 말이야 자 이 하루배머고 헌지가 말을 막 고락하면 너네 허클락한 동생도 아이고 나도 왜 둘이만 말 걷느냐 나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경험은 왕들이 되는거요 그러니까 표준어로는 말 참견을 한다 끼어든다 끼어들지 않을 때 자기 안할 때도 인혁이 기자 끼어든다 이런 데서 만약에 까옥하면 첨새도 조조조 경헌고 아까 먹구실랑 먹구실랑이 한거는 인날 집 원래의 뭐 건줌 그래? 건줌에 한 말은 90% 90% 100%에서 90% 네 많이 그 나무를 심고 그 먹구실랑을 심고는 이유는 이제 잡귀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 나무라고 해서 아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있어 열매 열매 그 열매로는 엿도 해 먹고 우리 하루 뱀내는 먹을거 없을때는 그거 익으면 따먹기도 하고 많이 할 수 있네요 그렇지 그리고 그 원래에 있으니까 여름에는 그늘도 되고 그 다음은 소나 말을 이제 여정 이제 어디 가고 오려고 할 때 이 석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끈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여정 이렇게 도망가지 않도록 매는 그런 일도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먹구실랑을 심근다 진짜 좋은 나무네요 그렇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그 연료 좀 testimony 야 She 하 Ask